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 안전본부에서 만든 사이버구 안전지킴이 세이퍼 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 즉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세이퍼는 과거로 돌아가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거한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원인 분석력과 해결 능력 그리고 유머 감각까지 세이퍼와 그의 추력자 주연의 활약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추락 소라야 무슨 일이야? 어?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레벨업인데 배터리 나가는 바람에 내 캐릭 죽어버렸어 소라야 걱정하지마 짜자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휴대용 자가발전 충전기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탁 꽂은 다음에 돌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돌리지마 아니 이것도 언제 산 거야? 할인이고 뭐고 캠핑 요풍 좀 그만 사 조그만한 월급에 대출이자에 소라 학원비까지 언제까지 대출 마이너스 통장 쓸 건데? 어? 어? 아니 지금 애 듣는데 지금 마이너스 통장 얘기 다시 돈 좀 자꾸 캠핑장 같이 가서 돈 얘기할 거야 아우 시끄러 캠핑 오늘까지 끝 더 이상 안 해 잔소리 끝만 하고 얘기했지 캠핑장 같이 와서 이렇게 아 돈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어떻게 그만해 어떻게 과연 오늘의 승자는? 그렇습니다 캠핑장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부부싸움 제 45차전 지금 엄마는 백승을 목적으로 해두고 있는데 말이죠 아 진짜 말씀드리는 순간 상추를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아빠의 충격이 굉장히 어마어마할 텐데 말이죠 두 분은 조종 기간을 거친 후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저씨라니 오빠 오빠 오빠는 국민안전지킴이 세이퍼! 란다 근데 아저씨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고 오빠라니까 오빠 이 오빠는 캠핑장 특별안전점검차 나왔지 응 이건 널 위한 선물 고마워요 캠핑장에선 독이 있는 곤충이나 야생동물들에게 물릴 수 있으니 꼭 긴바지에 긴팔을 입는 게 좋아 알았지? 네 그럼 많이만 세이퍼!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니들이 성대모사를 알아? 비슷하지? 이야 신구 선생님 성대모사는 언제 배웠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내가 너 한 번만 더 우리 중기오빠 따라하면 죽는다 근데 중기오빠가 진짜 오빠많이 조용히 해 어! 세이퍼! 니가 다녀온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저 아이는 그 아인데 왜? 아는 아이야? 응 맛있게 아빠 구워줄게 여보! 그거 그냥 그렇게 구우면 어떡해 그거 눌러붙으면 나중에 설거지 누가 하라고 아이고 진짜 그 잔소리 진짜 알았다! 아유 정말 아유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지? 와 우리 소라 많이 먹어요 세호가 아주 그냥 싱싱하지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다니 갑자기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왜 폭발했지? 사고 발생 10분 전으로 돌아간다 세이퍼! 당신 뭐야? 어 벤테인가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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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하시던 분 계속하십시오 가 가 가 예 예 알겠습니다 저쪽입니다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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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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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퍼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폭발로 화재가 일어났을 겁니다. 전 그걸 막으러 왔고요. 폭발이요? 아니 우리 식구 이렇게 식사하고 있었는데 무슨 폭발이 일어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석세를 감은 알루미늄 포일에 열이 계속 축적되면서 석세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포일에 반세된 열이 가스레인지에 전해지면서 번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축제에서 석세에 포일을 감아 사용하다가 포탄가스가 폭발해 1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새우는 그냥 포일로 벗겨가고 그냥 굽자. 안 됩니다. 석세보단 이 불판을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남은새우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열치붓금도 아니고 너무 작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과대 불판을 쓰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역시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판은 가스레인지에 산바리보다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전 이만. 아휴 큰일 났고 있네. 아휴 이놈의 팔이 진짜. 아휴 진짜 왜 이렇게 밝게 팔이가. 아휴 정말 팔이 너무 많아. 아휴 지겨워. 아휴 진짜. 야 나 새우 좀 가져올게. 아휴 여보 나 저것 좀 줄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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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야 왜 그래 왜. 소라가 이 모기체에 감전될 뻔했습니다. 아휴 아 무슨 모기체에 감전을 당해요. 그리고 전원도 분명히 껐다구요. 모르시는 말씀 이 모기체에는 3000볼트 3000볼트 3000 3000볼트 이상의 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전기 모기체 특성상 전기가 흐르는 충전부가 개방되어 있어 전원 스위치를 끄더라도 수천 볼트의 전압이 소멸되는데 1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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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량이 소요됩니다. 우와 아휴 무슨 모기체에 그런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KC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셨어야죠. 전제 제품을 살 땐 항상 KC 안전 마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이번엔 진짜 진짜로 이제 그만 아휴 가시는 겁니까? 새우라도 좀 드시면 아니 저는 저기 좀 볼 게 좀 아휴 그런 게 있습니다. 세이 포! 너 변태냐? 아니 내가 사이보그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거 하면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 이렇게 온몸에 전기가 오는 느낌이구나. 사람이 되고 싶다. 1차 너 어디야? 응 알았어. ltry thr 쉽게 카운 어 빨랑 안 튀어오지? 너 치 아까들? 알았어, 아니야. 안 들린다. 동신장애야. 동신장애 안 들린다. 어? 세이퍼! 사고가 발생했어 뭐? 어디서? 너 뭐야? 왜 또 봤어? 죄송합니다 여기 계세요 영상 청소해봐 괜찮아 이봐요 아니 저건 소라잖아 아휴 이놈이 목이 그냥 아휴 진짜 짜증나 그만둬 뿌려 이 정도는 안 돼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차리세요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이봐요 어떻게 되는 거지? 원인은? 모기약 때문이지 그런 것 같아 사고 발생 8시간 전으로 돌아간다 이제 암을 겠지 에이 설마 오겠어 또 또? 여기 또 어떻게 온 거야 내 초큐스 물어내 물어내란 말이야 나도 남자가 싫어요 소라야 세이프 오빠야 소라야 세이프 오빠야 소라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싸이버 구지 아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들어오세요 오빠 쫙 버려 아니 이걸 왜 열어요 목이 들어올까봐 일부러 닫아놓은 건데 텐트 안에 계실 땐 이렇게 환풍구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텐트는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닫아놓으면 공기순환이 거의 안되고 밀폐된 공간이 되는데 환풍구까지 닫아놓은 채로 안에서 목양을 피우고 잠들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할 수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여기 숨 숨쉬기가 힘들지 아 여보 왜 그래 엄마 여보 왜 그래 소라 어머니 아빠 소라야 이상하다 분명히 원인은 다 제거했는데 어떻게 된거지? 오기약 말고 다른 원인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가봐 가족들 모두 폐가 손상됐어 원인이 이것 때문이라면 큰일났어 이대로 두면 위험해 이제 어떻게 해 방수 스프레이가 문제였어 언제 뿌렸는지 당장 확인해 오후 8시 8시에 뿌리는 물수 포착했어 오후 8시로 돌아간다 이래야지 이게 소라 아버님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면 스프레이 유해 성분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환풍구를 열고 뿌리시거나 우위를 사용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역시 세이퍼 짱 아이 뭘 또 짱 아유 그렇게 뭐 있어요 제가 짱 짱 아이 그만 한 번 더 짱 너 한 번만 더 우리 중기 오빠 따라하면 죽는다 했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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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 방수 스프레이가 왜 이렇게 위험한지 궁금하지 않아? 응 그게 궁금하긴 했어 방수 스프레이가 그렇게 문제야? 방수 스프레이의 섬유 발수 코팅제 성분은 급성 호흡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화학물질이야 밀폐된 공간에서 날아가지 못한 스프레이 유독 성분이 폐손상을 일으켜 호흡곤란을 일으킨거지 나도 가끔 비오는 날 방수 스프레이 사용하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물건인지 몰랐네 그래서 이 오빠가 널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뭔데? 자 이거 입어봐 우와 완전 귀엽다 앞으로 비올 때 이거 꼭 입고 다녀 뭔 소리야 자 돌아봐 한번 돌아봐 우와 주연아 응? 너한테 그런 병이 있었구나 왔어요 자 곧 비가 온다니까 얼른 먹읍시다 우리 네 요고 당신 좀 더 먹고 어 그래 고마워 땡큐 우리 소라야도 우리 소라야도 많이 먹어 자 먹자 먹자 이제 먹자 맛있겠다 소라야 밥 더 비벼야지 더 많이 넣어 안 돼 안될 잠시만... 떠!